은채씨 은채씨 저 오늘부로 목표가 생겼어요 무슨 목표에요? 샤이가이, 스윗가이 말고요 저 나이스가이가 되고싶어요 어떻게 나이스가이가 되실건데요? 지금부터 이분들에게 배워보려고요 언제봐도 나이스한 옆집소년들이죠 보이넥스토어로 만나볼까요? 어떻게 나이스가이가 되실건데요? 오늘 상민씨를 위해서 포인트 안무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네 물론입니다 포인트 안무 굉장히 쉬운데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? 딱딱딱사 딱딱딱사 으쌰으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쉬운데 하실 수 있을까요? 네 준비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갖고 올게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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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호씨 네 저 나이스했나요? 사실 솔직히 반했습니다 저를 너무 잘 꼬집으셔서 고백해야 될까요? 사랑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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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지막으로 노래제목 나이스가이처럼 우리 멤버 진짜 나이스하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다면요? 저는 평상시에 이한씨의 목소리가 정말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너무 좋은 제 목소리는요 형 아 이거 여기서 하면 어떡해요 저는 오늘 저희가 뮤직뱅크 왔잖아요 또 산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오늘 저희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넥스토어의 나이스한 나이스가잇 무대에 진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보이넥스토어의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언제요? 악동 매력 부모님 관람 불가 그리고 반전 매력 나이스가잇은 곧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1 2 3 2 2 3 5 7 9 11 11 12 12 12 I know that violence is not the answer But Yes it is The amount of time I spent editing this I could have mastered three languages, built a spaceship, and still had time for a nap So if you haven't subscribed yet, now it's a great time to do so Hehehe We don't really know enough to make me feel it Let's say it Let's say it It's quiet Then make me feel it I have My dream I never Settin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